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올해 위기가구 2700곳에 상세 주소를 부여합니다. 좀 더 촘촘히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한 건물을 여러 칸으로 나눠 거주하는 형태에선 호수 구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도로명 주소에서 무슨 노, 몇 번 길, 건물 변호 몇 번, 그 뒤에 동, 층, 호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주소를 상세 주소라고 합니다. 이 상세 주소가 있어야 몇 동인지 몇 층 몇 호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상세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위치 파악이 힘듭니다. 이곳은 도내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12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문 앞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부여한 호수가 적혀 있지만 정식으로 부여된 상세 주소는 아닙니다. 때문에 단순히 우편과 택배는 물론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전북에서 상세 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일이 있었고 도내에서도 상세 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상세 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주소를 알 수가 없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결국은 못 찾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경기도가 도내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합니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2,700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상세 주소를 부여한 다음 출입구 앞에 표지판을 부착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상세 주소를 포함해 전입신고를 다시 하고 나면 더 신속하고 쉽게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했던 해당 주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불편한 점이 많았죠. 택배 같은 거 와도 사람 저 사람 물어봐야 그 집을 찾아가고 우편물 같은 것도 그렇고 찾으려면 한 점씩 찾았어요. 다 좋다고 그러죠. 반응이 다 좋다고 그러죠. 편리하니까. 도는 올해 2,700곳을 시작으로 상세 주소 미부여 가구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상세 주소 부여를 추진해 나갈 계획. 시군 복지부서와 협업을 통해 2,700가구를 선정해서 6월 말 부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목표 달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필수적인 상세 주소, 촘촘한 상세 주소 부여로 빈틈없는 경기도 복지안전망을 기대해봅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